아니요 눈물이 너의 무기야? 응 봐봐 안 맞지 봐봐 뭐 입어볼거야? 이게 맘에 들어? 골라와봐 빨간색은 뭐지? 이거 가능할 것 같아? 응 봐봐 너한테 맞는거 없잖아 우와 이거 예쁘네 이건 아니고 뭐가 예뻐 너 만든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이거 할래 정했어 딱 맞아 크진 않고 딱 맞는거야 원피스인가 원피스야 까투리가 재밌어? 이야 무서워 까투리가 무섭다고? 응 뭐가 무서워 누가 더 무서워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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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악 차가워 괜찮니 얘들아? 오빠야 엄마 엄마 개꼬루야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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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에서 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? 근데 엄마가 지금 너무 지쳐서 지금 다섯 살인데 기저귀에 응아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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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다 이고 슬터 잠깐 슬터 테리는 아직 10살도 안 됐고 학생도 아니잖아 그렇게 많이 나이 든 사람만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테리는 머리도 짧고 아직 약해서 똥도 말해서 참을 수 없고 그 봐봐 엄마가 볼 때는 혼내야 될 것 같아 뭔가 왜 안 돼? 봐봐 혼내려면 혼내려면 안전한 데에서 밖에 집안이구나 아니면 화장실 아니면 밖에 왜 1층에는 안 돼? 1층에 올라오기 힘들잖아 힘들어도 비닐번호도 모르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거지 막 1층에서 손 들고 있어야지 똥 똥기저귀 머리에 이기고 그 편말은 저는 똥쟁이에요 라고 써놓고 목에 걸어야지 그래야지 다음부턴 안 그럴 것 같은데?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집에 가? 엄마가 좀 이따가 데리러 가야지 아니 그러면 테리가 춥고 더 울어 춥고 운다고? 따뜻하게 입히면 되지 울면 뭐 어쩔 수 없지 울는 게 좋아? 아니 사람은 원래 눈물이 흘리는 거야 먼저 실패한다면 물을 줄이고 아 물을 줄이고 물을 줄이고 똥이 얹히면 심하잖아 먹을 걸 줄일까 그러면? 먹일 것도 줄이고 굶길까? 아니 아니 밥은 한 타이가 팬티라고 생각하고 팬티라고 생각하는 걸 연습하고 팬티지만 보면 기저귀잖아 미션 성공 미션 성공 하와 라인 네 이렴 저렴 12 13 20